나는 돈에 미쳤다 라는 책입니다.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만한 돈벌 준비는 고도하고 어쩌다 한 번씩 비시용적이지만 매우 귀여운 구도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려는 의욕조차 느끼지 못한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재능이다. 하지만 새롭고 반짝이는 재정현실에 도달할 때까지 위험을 관수하고 정신적 변화를 꾀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려면 몸속에 크고 불타는 욕구가 들끓어야 한다. 지금까지 벌어본 적 없는 많은 돈을 벌려는 의욕이 생기도록 자신을 격려한다면 그 의대에 흥분해야 한다. 그리고 돈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이 불치가 된다. 막연한 열정 모호한 결과를 가져온다. 구체적인 열망을 품어야만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구체적인 열망이 있어야 당신의 의욕을 충족할 수 있다. 식당에 가서 샌드위치를 주문할 때 안녕하세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해야 한다. 미국이 특히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주문이 가질 수가 되게 많아요. 로스비프 샌드위치 머스타드는 빼고 마요네즈만 넣어주세요. 피클 양상추 토마토를 얹고 빵은 롤빵으로 해주세요. 아 저쪽에는 더 큰 롤빵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러면 당신이 세세하게 주문한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고 기분도 좋아할 것이다. 돈을 버는 일에도 구체적인 열망이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돈을 더 벌면 아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만 집중한다면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만 달러가 아니라 단둔 10달러만 벌지도 모른다. 두 번째도 구체성은 감정을 넣고 감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진지한 결단력을 알려준다. 다음 신의 하루에서 다양한 감역적 추진력을 느껴보자. 당신은 부자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5만 달러를 더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생각하고 은행 계좌에 새롭게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상상하자. 그리고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내 자신감을 느끼며 기쁨을 만끽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하지만 올해 안에 5만 달러를 벌고 그 가운데 3만 달러는 몇 년 전부터 결심한 주방을 개조하겠다는데 쓰겠다는 것처럼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와 같은 흥분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여러 잡지에 실린 근사한 주방사진을 오래서 벽에 붙여놓고 공소에 수요될 총비용을 찬장 손잡이 하나하나까지 전부 계산일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새로 고친 주방에서 사랑하는 친구가 가족이 둘러싸여 즐겁게 의뢰한 모습을 상상해보자. 공간이 주는 느낌을 느끼고 음식 냄새를 맡고 약간 오감을 다 이용하는 거죠. 후각, 청각, 미각, 시각 이런 자극을 다 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이는 모습을 보자. 그래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라 되는 만족을 느껴보자. 내 힘으로 뒷털털의 신세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자신감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다. 돈이 많을수록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동물구조단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필수품을 사는 데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관에도 가고 마음에 드는 옷도 사고 내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의식도 할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근사한 선물을 주고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 최고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내 딸이나 고통받는 여성, 특히 남자에게 학대받으면서도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축에 돈 돈을 생각하면서 밤에 편히 잘 것이다. 지금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조기 퇴직이다. 야호! 조기 퇴직이다.